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. 리얼이다 캐릭은 가스라이팅 중인 거야, 우리를. 아니야. 나 와서 최선을 다했어요. 최선을 다했어. 쟁이 하루 종일 있었으면 좋겠다. 책만 없으면 수발. 대상이 나네, 이게. 딱 멘트하면 우리 길드원들이 석이 죽는 경우가 있어. 근데 이다님 캐릭터가 안 보이는데요. 메인 캐릭이 없어요. 적당히 하고 게임 좀 하라고요. 게임 하기 싫어? 아니, 나 너무 즐겁잖아, 지금. 포신바라 사면 이제 이다님 길드 하나 파서 나가도 상관 없긴 해. 이제 보내줘. 안 돼, 안 돼, 안 돼. 흐르는 강물 따라서 가버려. 나 영원히 여기 있을 거예요. 파틴 좀 더 시원시원하게 100원까지 긁어버려. 그건 좀 힘들어. 내가 70원에 산 거 지금 100원에 싹가 올려놨거든요. 100원까지 시원하게 가. 참고로 아까 일괄구매 존나 하다가 파틴 만 원짜리 썼다고, 씨. 아니, 사탕이 형, 내가 하루 종일 긁으면서 와, 이걸 호부새끼가 당하나 했는데 여기 있었구나.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거, 나 지금 두 번 나겠어. 두 번 접속했는데 두 번 나겠다고. 와, 근데 진짜 많아지긴 했다. 나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어. 아니, 근데 이다장님. 네? 그 해맑게 이쁘게 웃으면 다야? 아니, 죄송한데 제 얼굴 보고 이쁘다고 좀 하지 마세요. 좀 징그러우니까. 왜, 요사님이랑 님만 맨날 보고 왜 이쁘다고 그래, 계속. 아니, 해맑게 웃잖아요. 지금 우리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냐고. 또, 부쳐나오? 아니, 사탕이 형, 너 술 많이 먹었어? 아니, 무사님, 이다 형한테 잘해요. 진짜로 있을 때. 아니, 그게 아니고 사탕이 형 지금 데드 형 술 많이 마셨냐고 지금 캄보디아 사는 새끼한테 기프티콘 보내는데 이게 아니하고, 씨. 놀 본 거 아냐, 이거? 아니, 데드, 데드.. 아니, 갔거든? 데드 형은 일단 이미 빈사 상태였고. 캄보디아에서 기프티콘 안 받으라고 기프티콘 보내는 거야 대체? 아 근데 갔는데 일단 벌써 데드형은 반 빈사 상태였고 딸피를 습격했단 말이야? 아 그냥 딸피다 싶길래 40분만에 양주 한 명 까버렸어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인드로 바로 찰로형 나 런칠게 이러면 바로 뒤로 복귀 이다형 성기사 이름 닉네임 보고 놀랬잖아 왜 뭔데요? 야 진짜 나 모르겠어 나 이거 형이 유튜브 가서 봐 나 이거 내 입으로 못 담겠거든 야 이다형이 그렇게 문란한 사람인지 몰랐어 이거 최소 집행유예부터 스타트거든 체크할게요 이다성기? 뭐야 여기 형 뒤에 성은 앞에 성은 빼는 거지 네 네 유결하니까 미풍량 소개해 지금 야 방금 그 매트 수만 내 와이프가 한 매트랑 똑같다 진짜 닉네임이 유결하대 근데 기세원이 지금 석이 죽는다고 아니 근데 이다형 역시 그런 쪽이었구나 역시 나랑 잘 맞는 이유가 있었어 묻지 마세요 이다형 네 왜 오늘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 더 왔냐 또 네 지금 캄보디아 사는 사람한테 지금 카카오톡 쿠폰 보냈다면 그게 맞아요 지금? 형도 오징어짬뽕 드실래요? 아 됐어 나는 아니 아니 형 아니 아니 그 취한 사람 좀 누가 천해요 지금 나 오징어짬뽕 먹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누가 취객 받았어 잠깐만 우리 딛고 누가 취객을 받았냐고 아니야 나 안 취했어 뭐야 이다성기사가 아니고 이다성기야 이다성기사 만들려고 했는데 뺏겼다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거 뭐가 중요한건데 한 손에 그냥 검 대신에 성기를 들어버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아 맞네 잠시만요 잠깐만 야 나 이거 잠깐만요 디스코드 송출 좀 막아놓을게요 지금 술주정백이 두 명 지금 토크 이거 좀 에바거든 근데 형 아니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새벽 텐션 미쳤다고요? 그냥 흔한 텐션이에요 정말 아주 평범한 그냥 텐션 한 10분 이따 들어갈래 아 머리 아파 난 내 성향이 그런 과한 관심을 받는게 어렵다고 이게 그러니까 서버가 어떤식이냐면 A1 A2 A3 이런식으로 A라는 월드가 있고 그 안에 서버가 10개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B도 B1 B2 이런식으로 B라는 월드가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로웨인 10 서버에 있고 이게 나중에 월드쟁이라는게 나와 지금 이 서버를 한 번에 묶어서 만날 수 있는 맵이 나오고 그 이제 맵에서 같이 노는거지 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투력을 올리는게 지금은 우리 길드에 센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내가 부담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 월드 전쟁 컨텐츠가 나오면 나도 이제 도움이 좀 돼야지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거야 그 사이에서 같이 도움 좀 되고 싸울거면 세져야지 이게 투력이 낮다고 도움도 안되는 것도 아니야 투력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방패나 맨손 들고 서포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게임 대학생도 가볍게 가능하냐고요? 야 모바일 게임은요 가볍게 하려면 한없이 가볍게 이게 본인이 감당 안될 과금이 시작돼 버리면 그때부터 무거워지는거지 야 어느정도 키우고 메인 퀘스트 깨고 컬렉션 텐 나오는데 가서 컬렉션도 하나씩 채우고 뭐 학교 갔을 때 자동 돌리고 갔다와서 이제 템 이런거 먹었으면 갔다 팔고 그걸로 뭐 조금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집에서 화분 키우듯이 그래서 분재 게임이라고 하잖아 원래 자동 있는 모바일 게임은 그렇게 하는거야 근데 이제 나는 지금 그런 식으로 게임하는 캐릭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나 또 길드 들어와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는거지 뭐야 팡이 앉아? 쟤도 진짜 독하다 오늘 방송 열 몇시간 하고 지금 가서 또 유튜브 작업하고 지금 자기 전에 온거야? 저도 더 열심히 방송이라고요? 여기서 더? 이게 내가 결혼 전이었으면은 가능했는데 이게 결혼을 하면 어디까지나 챙겨야 될 가족이라는게 생겨서 그렇게까지는 힘들다 난 근데 결혼하면 방송 많이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정도도 지금 훌륭해 전보다 많이 하는거 같다고요? 그쵸? 결혼 전보다 좀 더 많이 하는거 같거든? 결혼 전에는 휴방도 졸라 많았는데 디폴트값이 올라가서 그런가? 아니 존대 많이 하는거 같은데? 아니 생방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탑10에 들어 근데 뭔가 좀 덜한 느낌이란 말이야? 로드나이 아니었으면 이 시간에 방송 안 한다고? 종겜 없으면 잘 안하긴 하지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줌마도 방송각 잘 잡으시던데 바쁘셔서 방송 같이 못하냐고요? 와이프는 방송에 노출 많이 시키고 싶지 않은데 요즘 방송 몇번 나오시더니 재미들려가지고 요즘 방음붓을 자주 쳐들어오시거든요? 지금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있잖아 저번에 한 번 한창 뭐 컨텐츠 하고 있다가 와이프 딱 들어왔어 근데 어떤 시청자 한 분이 게임 보고싶은데 또 오셨네 쩜쩜쩜 해가지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삐져가지고 한 일주일 갔다야 나쁜 의도로 말하는건 아닌데 어이구 우리 호줌마 호줌마 하면서 막 우쭈쭈쭈 해주다가 갑자기 그거 쓴소리 한 번 딱 먹으니까 또 마상 입어가지고 님들 로드나이는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종종 방송 켜가지고 앞으로 스펙업 좀 하겠습니다 한 8만 2천까지는 좀 빨리 스펙업 할 것 같거든요? 네 일단 오늘 아침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또 오후에 정상 방송 하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빠엠